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핵심 개념 6번하고 같이 살짝 연결시켜 봅시다. 핵심 개념 6번에서는 우리가 뭐를 했었냐면 어떤 암석은 그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그 위치에서의 편각과 복각을 잔류작이 되지 고지자기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잔류자기의 편각이나 복각을 분석을 하면 지난 시간에 했던 핵심 개념 6번은 그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지구 자기의 북극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걸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지자기 북극은 즉 자북극이라고 하는 거는 위치가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위치가 변할 수 있어. 지구 내부의 운동에 의해서. 하지만 어느 한 시기에 지자기 북극은 반드시 몇 개가 있어야 돼? 한 개만 있어야 돼. 근데 현재같이 대륙이 떨어져 있었다고 하면 서로 떨어진 대륙에서 과거에 형성된 암석의 편각이나 복각을 가지고 그 당시에 지자기 북극을 찾아봤더니 지자기 북극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나와버리더라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대륙은 붙어있었다가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 거고 이제 이거는 고지구 자기 복각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지구 자기 복각의 크기는 크기?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있긴 하지만 자기 북극이나 자기 남극에 가까운 곳에서 형성된 암석일수록 그 고지자기 복각, 암석에 남아있는 그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는 점점 커진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암석이 생성되고 나서 현재까지 위치가 변하지 않고 고정돼 있었다고 하면 그 암석의 그 어떤 한 지역의 시간에 따라서 형성되는 암석의 복각의 크기는 거의 변함이 없어야 될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죠. 자, 그림은 7,100만 년 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인도 대륙의 위치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자, 근데 그림 가를 보니까 일단 위도를 좀 볼까요? 위도 보니까. 자, 이쯤이 이제 적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북이 40도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남이 40도 정도가 있는데 과거의 인도 대륙이 이런 식으로 약간 적도보다 남쪽이 남방구 쪽이 있었대요. 근데 여기 서서 이렇게 위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현재 유라시아 대륙하고 꽝하고 부딪히면서 이제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이 있고요. 인도하고 유라시아 대륙이 부딪히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판의 경계에서 하겠지만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충돌형 경계에서 여기서 이제 횡압역에 의해서 여기가 주름이 지면서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인도 대륙 위치 변화가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렇게 인도 대륙이 과거에 남방구 쪽이 있었다가 점점 북쪽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뭘 가지고 찾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 A라고 하는 지역에 현재 형성된 현재 형성된 암석의 복각의 크기를 하나 봐보는 거고 그리고 A 지역에 7,100만 년 전에 7,100만 년 전에 형성된 암석의 복각을 봐 보는 거야. 근데 현재 A 위치는 현재 A 위치 봐봐. 북방구 쪽에 있잖아. 그럼 현재 형성된 암석의 복각의 부호는 플러스가 나오겠지. 근데 7,100만 년 전이면은 A는 남방구 쪽에 있었잖아. 그럼 남방구 쪽에서 형성이 됐으면 얘는 복각의 부호가 뭐가 나오게 해서 마이너스가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똑같은 지역에 현재 형성된 암석 예를 들어 3,500만 년 전에 형성된 3,800만 년 전, 5,500만 년 전 7,100만 년 전에 형성된 암석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암석에 있는 복각의 크기하고 그 다음에 부호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 암석이 형성될 당시에 이 A의 위치가 우리 지구상에 어디에 있었는지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대륙의 위치 변화를 가지고 대륙의 이동을 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에 밑에 핵심 개념을 보면은 자, 핵심 개념을 보자. 지질 시대 동안에 지리상의 북극의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고지구 자기 복각의 크기는 복각의 크겠죠. 위도하고 비례해요. 그래서 복각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고위도 쪽에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래프 있는 것처럼 자, 그래프 봐. 그러면은 복각이 바로 위도하고 똑같이 숫자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X축이 복각인데 복각이 여기가 0도고 이쪽이 마이너스 90도고 이쪽이 복각이 플러스 90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도야. 위도가 1각 위도 적도 그 다음에 북반구 남반구라고 하면은 복각의 크기 분포하고 그 다음에 위도의 분포를 보면은 거의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복각이 마이너스면서 봐봐. 복각이 마이너스면서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은 남반구에서 점점 적도 쪽에 가까워지는 거야. 위도가 낮아지면서요. 남반구에서 적도 쪽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점점 북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지. 그치? 잔암극기 잔암극기 있으면 복각이 마이너스 90도에서 자기 적도 쪽으로 가면 복각이 0도에 가까워질 거니까. 물론 자기 적도하고 지리상의 적도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니까. 그리고 복각이 플러스로 점점 커지고 있다? 적도를 지나서 계속 이렇게 북반구 고위도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A나 B지역이 현재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복각의 크기 변화만 보면은요. 복각의 크기가 처음에는 점점 자기 적도에 가까워지면서 복각의 크기가 점점 작아졌다가 그리고 다시 자기 적도를 지나가지고 북반구 쪽으로 오면은 복각의 크기는 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알겠어요? 이거 해석하는 거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19번 그림 문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럼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A지역하고 B지역에 각각 지구상의 과거 71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A하고 B지역이 위치하는 지역을 찾을 수가 있어. 그럼 그게 각각 그 위치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거리를 이동했는지 시간에 따라서 두 지역의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시간에 따라서 이동 거리? 그러면 우리가 물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시간에 따른 거리 그래프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물리에서 시간 분의 거리라고 하는 게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를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도의 의미를 가지게 되겠네. 여기서 이제 그걸 찾을 수가 있는 게 봐봐 B지역 같은 경우는 샥, 샥, 샥 이렇게 지금 시간에 따라서 이동한 거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A지역 같은 경우에는 A지역은 이렇게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그러면은 A지역이나 B지역이나 처음에 기울기가 가장 크지. 그럼 처음에는 이동 속도가 좀 빨랐다가 갈수록 이동하는 속도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리고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시간 동안에 위치 변화 이동한 거리를 보면은 A하고 B 중에서 이동한 거리의 변화가 좀 더 B가 좀 더 크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동한 속도는 A보다는 B지역이 좀 더 이동한 거리가 컸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잘 보면 여기 이동하면서 살짝 이렇게 돌아가거든 회전을 하거든. 그래서 A는 이만큼 이동하고 B는 이만큼 이동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석을 하고 내용을 해석하고 보기로 한 번 갑시다. 기억번. A지점의 복각의 크기야. A지점의 복각의 크기는 7,100만 년 전이 3,800만 년 전보다 크다 그랬는데 여기도 한 번 선생님이 찍어볼게요. 3,800만 년 전에 위치를 한 번 봐볼까? 3,800만 년 전에 A의 위치는 3,800만 년 전에 A의 위치는 북방구의 위도 한 10도 부근 정도 있죠. 3,800만 년 전에 얘는 북이 10도 정도 있고 그 다음에 7,100만 년 전에 A의 위치는 남방구에서 위도가 한 20에서 30도 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3,800만 년 전에 A지역에서 형성된 암석은 3,800만 년 전에 A점의 위치에서의 복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7,100만 년 전은 또 7,100만 년 전에 A의 위치에서 형성된 복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아마 이건 복각은 플러스가 나오고 이건 복각은 마이너스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복각의 크기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위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그냥 복각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7,100만 년 전이 3,800만 년 전보다는 조금 더 고위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복각의 크기는 7,100만 년 전에 형성된 A점에서의 암석이 복각이 더 크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다음 번 인도 대륙의 이동 속도는 신생대보다 중생대가 더 빨랐다 그랬는데 거기 그림 자료 보면요 약 6,600만 년 정도라고 하는 거 6,600만 년 이때가 신생대하고 중생대 경계점이 돼요. 이건 우리가 시대 공부하면 나오는 거지. 그래서 5억 4,000만 년 고생대 시작 2억 5,100만 년 중생대 시작 그리고 6,600만 년 신생대 시작 이건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이전이 중생대야. 여기가 중생대. 그리고 이후가 신생대가 되고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처음에 좀 더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하니까 속도가 빠른 거지. 신생대보다는 중생대 이동 속도가 좀 더 빠른 거예요. 니은 맞고요. 그럼 A하고 B지점의 복각의 차이 A하고 B지점의 복각의 차이는 현재하고 7,100만 년 중에 언제여도 크냐고 물어봤는데 현재는 이 A하고 B지점의 위도가 거의 비슷하잖아. 근데 7,100만 년 전에는 A하고 B지점의 위도 차이가 현재보다 좀 더 컸지. 그러니까 이 A, B 두 지점에서 형성된 암석의 각각의 복각의 차이는 현재보다는 7,100만 년 전이 좀 더 복각의 차이가 더 크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보다 7,100만 년 전이 더 크다. 그러니까 디귿도 맞겠죠. 그죠? 이렇게 고지구자기 복각 문제가 나오면 이 고지구자기 복각 가지고 항상 우리가 뭘 판단할 수 있다? 위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은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왔는지 자, 기출문제 유형을 한번 봅시다. 사실은 그 고지구자기 복각 가지고 대륙의 이동을 판단한 내용은요. 지구역 1, 2 전부 다 새롭게 추가가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기출문제가 없어요. 기출문제가 없는데 그 전에 출제됐던 문제 중에서 이와 그래도 좀 유사하게 출제가 됐던 문제를 현재 내용에 맞게 선생님이 좀 변형을 시켜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가는 자, 그럼요. 자, 그럼요. 자, 그럼요. 감사합니다.